아이 롤플레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에이프릴에서 반전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나은입니다 아이 롤플레이 나은 편 놓치면 후회하실걸요? 정신이 들어? 너 쓰러졌었어 기억나? 아까보단 열이 많이 내렸네 다행이야 조금만 더 쉬면 될 것 같아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느라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뭐?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었다고? 아프니까 봐준다 일단 조금 더 쉬어 자 기상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? 다행이다 열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낫지? 그렇게 다이어트 굶어서 하면 몸이 얼마나 상하는 줄 알아? 요요도 빨리 온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잘 먹어야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지? 자 우유 좀 먹자 내 몸매 비결? 당연히 나도 우유로 다이어트 하지 우유는 내 필수품이라고 우유는 지방을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엄청 좋아 앞으로 쫄쫄 굶지 말고 배고플 때는 우유를 꼭 마셔줘 알겠지? 자 그럼 같이 마실까? 자 그럼 열도 내렸고 끼니도 채웠으니까 가서 공부해 다이어트 한다고 또 굶고 그러면 혼나 뭐? 다시 열이 나는 것 같다고? 열은 없는데? 얼굴도 멀쩡하고 이럴 때 좋은 특후약이 하나 있지 짜잔 꾀병엔 주사가 최고야 이리 와 이제 안 아프다고? 아주 너 꾀병 또 부려봐 그땐 주사 백방이야 빨리 이제 공부하러 가 이렇게 촬영이 끝났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꾀병을 부리고 양호실에 많이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재밌고 즐거웠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이프릴 그리고 에이프릴 나음 많이 응원해주시고 영상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공부하는 학생이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라야지 아닌데 뭐였지?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몇 날 며칠을 꿀? 꿀꿀?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셔야 될까? 네 아유